안녕하세요. 양평 치유숲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숲 지도사 김수정입니다. 양평 치유숲에서 이모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수분이 벌써 거기까지 숲에서 유아의 전사합량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숲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랑 전사적으로 소통하면서 바람쥐나 애벌래나 그런 생명들이 소중함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치유지도사만 가지고 치유숲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왔는데 아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나중에 이런 아기들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쓰는 편인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왔는데 아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일단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25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을 30시간 해야 돼요. 유아숲 체험원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유아숲 선생님의 보조 역할을 30시간 하고 필기시험 쳐서 70점 이상 맞으면 통과하고 마지막에 시연하는 거 70점 이상 맞으면 자극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10명씩 한 팀이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숲선생님인 유아숲 지도사 역할을 하고 다른 분들은 아이들 역할을 해서 제가 직접 시연을 하고 전문가분들 세 분이 오셔서 두 분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십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합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90... 95% 이상? 저는 교육 이수가 제일 힘들었어요.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서 205시간이면 거의 6개월 동안 매주 두세 번씩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직장 병행하면서 하기엔 좀 힘들었어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데서 해서 여기서 편도 3시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맞아요.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해야겠네. 그러니까요. 지금이 딱 기회죠. 아마 150 전후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내일 배움 카드 이용해서 공짜로 들었습니다. 네? 뭐요? 내일 배움 카드 이용해서 일단 저희 한국사회복지신흥원 취업할 때 가산자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아숙 체험원이 전국에 공작이 많은데 거기 취업하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없었고 진짜 서운하겠다. 애들이 서운할 것 같아. 다들 기억에 남지만 거짓말 안 써. 아, 진짜? 일단 취득할 때는 유아숙 지도사가 교육 시간이 더 길어요. 205시간을 들어야 되고 치유 지도사는 158시간만 들어야 돼서 그리고 유아숙 지도사는 시연이 있어서 살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치유 지도사는 시연이 없어요. 시험 자체가 치유 지도사는 보건 쪽도 나와서 살림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어렵고 그래서 학교물도 좀 낮은 편이에요. 유아숙 지도사가 4천명 정도 가지고 있고 치유 지도사 2급은 1천명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희소사는 치유 지도사가 더 높아요. 전 국민 중에 딱 1천명만 갖고 있다고요? 저희 할머니 연생인 분들이 올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분들은 프로그램 끝나면 고생했다고 막 안아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하고 나서 엄청 뿌듯해요. 우는 거 아니죠? 어. 우는 남성분들이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했던 적도 있나요? 어... 많죠. 기억에 남는 분은 네. 어... 이라는 분들이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따로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 메일 주고 받을 때 거기에 제 번호 뜨니까 따로 문자 오셔가지고 남자친구 있냐고 해서 죄송하다고 저 민망한데 머리 좀 누를게요. 거기 교육과정 중에 아기들 성장 과정마다 필요한 교육 같은 거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애기 키울 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 왕복 6시간씩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센터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센터장님이 다 하셨죠? 뭐 하셨어요? 직원들이 센터장님 덕분에 행복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할 때 가끔 솔직히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랑 진짜 프로그램 하면서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재밌게 끝내고 나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내가 왜 그런 나쁜 생각을 했을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 하는 그 자체가 엄청 저한테도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예요. 앞에 건 진짜 아니야. 저는 유아숙 지도사가 있어서 아이들 대상으로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치유숙 특성상 대부분 성인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기들이 많이 안 와서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세요 많이 해야 되나요? 치유숙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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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